제인아! 제인아! 어이구! 제인아! 우리 애기 뭐 먹어요? 숟가락 먹고 있어요? 네! 오늘 이 음식 얼마나 먹었어? 오늘 다 먹었지 거의? 조금 남기고 한 70 먹었나? 어째? 또 바닥이다 바닥지 아이고 진짜 잘 먹었네 오늘은 소고기죽을 잘 먹구야 어? 아이고 잘했어 물도 꿀꺽꿀꺽 잘 먹고 계속 먹을 거야? 혼자 먹어 볼 거야? 제인이 이제 손에 뭐 지워줘도 되겠다 떡볶 같은 거 맞지? 제인이 내일은 애호박하고 야채도 먹고 과일도 이제 시작하고 엄마가 떡볶 간식도 사줄게 떡볶! 얼마나 맛있게? 우리 애기 의자에도 잘 앉아있고 응? 얌얌! 얌얌! 이가 많이 났어? 왼손으로 잡아보세요 어 그렇지 이가 많이 났어? 말대갔다 말대갔다 응 안되겠다 왼손으로 오른손이 좋아요 제인이 왼손으로 써야돼 얌얌얌! 맘마 줄게 이제 정상적인 소중